평균기의 브이로그 표정 이게 원래 우리가 갖고 있어서 나온 것 같아요 털어로 뱅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응? 못했대? 안녕하세요.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아침부터 기차를 못했대요. 정말 2년 만에 나는 부산국제 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감사하게 선정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못했대요. 비가 옵니다. 그 회사 그런지 못했대요. 전 너무 신나요. 놀릴 게 생겨서. 한 1시간 늦으면 잘 있을 것 같은데. 한 2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 한 3시간 정도. 한 3시간 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멍게 젓갈인 줄 몰랐네. 그렇지. 마늘을 많이 넣어야 된다. 이거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맛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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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넣었나 봐요. 고춧가루. 로 traditions.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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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나 이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와 부산이다 이러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반대로 걸어서 구매 상관 없는데 맛있어 맛있어 여기 대창이 더 맛있어 대창이 더 맛있어 막창이 더 맛있어 나는 막창이 더 맛있어 저녁 메뉴 좋아하는 거예요? 저녁 메뉴? 이럴 때 고타입이 내가 봤을 때 고타입이 아까는 검정색이었고 근데 좀 도톰해보여요 이게 도톰이 있잖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전기 도라핀지 그리고 전기 도라핀지 저는 이럴 때 고타입이 저녁 메뉴 근데 조금 도톰해보여요 이게 도톰해 보여요 투데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니다. 괜찮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아아아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제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성규 며옹님, 잘 가세요. 성규야, 네 잘 갈게요. 잘 갈게요. 잘 보이세요. 건강해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